게리언! 게리언! 안 돼 안 돼! 게리언! 벨이 꼬섭다! 벨이 꼬서! 이준기! 야! 예! 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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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고마! 고마! 안 돼! 안 돼! 개리아! 어디야? 완전 당했어. 완전 당했어, 완전 당했어. 안녕하세요. 깃발 이거 아니야? 여기 깃발이지? 개리아 먼저 가지 않았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강개리 씨, 개리 씨 않았어요? 먼저 갔는데? 고맙습니다. 야 너 벌써 들어왔어? 뭐야? 사장님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. 사장님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. 이따 봐. 이따 봐. 이따 봐. 야 이따 왜 봐! 야 이수기! 아 나 이따. 단어 속에 답이 있다. 단어 속에. 단어 속에 답이 있다. 아 상암 골목 품절됐네. 아 상암 골목 품절됐네. 망원시장입니다. 여기다. 아 힘들어. 아 맛있는 냄새 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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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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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? 이럴수가 어디서요? 아. 이럴봐도 돼요? 응. 사장님! 또는 아직. 아! 아아!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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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아! 아아. 아아. 뱅소드야? 네 야 나 진짜 이러지 마 얘들아 더 활드리고 싶어 차 차 어? 이 차가 아니에요? 이 차 맞아요? 이거 아니야 어? 얘 들어가지도 않아 아 진짜 아 진짜 아하하하